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남을 비판을 잘하면서도 자기 비판은 못 참는다 8월 20일날 영국의 에코나미스트지가 한국의 진보주의 통치자들이 그들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하고 있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상황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 총선전이었던 2월 13일날 경향신문에 실린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런 칼럼을 선거법 위반으로 내모는 여당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자체가 비교적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매체고 또한 임미리 교수도 그다지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장입니다 결국 검찰은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유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임미리 교수 칼럼입니다 결국 사의로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라는 그런 칼럼을 써서 검찰에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서 결국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9월 20일 날 임미리 교수 등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사전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권유한 활동을 한 혐의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임미리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검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라는 것은 일종의 유죄입니다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와 범행 이후에 정황 등을 참작해 볼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죄는 유죄라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입장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임교수는 한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직 검찰로부터 이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이웃을 받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교수는 지난 1월 27일 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비판적인 칼럼을 기구해서 그렇게 고발된 상태입니다 임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고발과 유죄입니다 그것은 고발할 일도 아니고 검찰이 유죄로 내모을 일도 아닙니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부당성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무죄이고 인미리 교수는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한 에리스의 나라다 정확합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무죄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법이냐 그게 어떻게 법이냐 그게 어떻게 법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이런 법 적용이 어디 있냐 한마디로 무슨 판이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김웅 국회의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명지사에 대한 면제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며 사후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댈 수 있냐 이재명이 함께 적용되는 잣대하고 인미리 함께 적용되는 잣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연구자가 쓴 칼럼을 갖고 유죄 운운하는 사회는 그것이 자유사회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김웅 위원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누리는 의사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건가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뒷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선악 진위 정의와 부정의 등이 모두 다 뒤죽박죽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문정부가 3년 동안 만든 대한민국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정의로운 것과 부정의한 것이 사실과 진실 거짓과 위선이 모두 다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독재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첫째 반대편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둘째 이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셋째 선악이든 정의와 부정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곧 법이라고 선이라고 정의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넷째 국회 검찰 법은 방송 언론들을 모두 장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 통제로 반대의견의 일체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송이든 유튜브든 네이버든 다 옥죄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죠 한국 사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점점 침해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아침마다 신문을 통해서 봐야 되고 국민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사람은 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런 게 모든 게 다 합해서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치에서 가재든 붕어든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용 이야기도 나오고 용과 다른 클래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신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함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임미리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임미리 교수는 뭘 잘못했습니까 학자적 양식에 따라서 본인이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완곡한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때리고 이재명 지사처럼 내놓고 그냥 토론회에서 그냥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을 수 있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공정함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표현의 자유와 시위와 지폐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자유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페이스북을 하신 분이 계시면 페이스북에 더 강화문 더 강화문 강장을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의견 아이디어 한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을 누가 없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